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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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렇게 튀어나온 만도 찾았어. 스피즈가 눈에 활이 보이는데? 으악! 와...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야, 말해 봐. 배닉콩 얘기해.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오,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시원한 예,이라고 이 Pretty 오 이것LEY 마지막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연습할까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마술을 엄청 좋아해서 막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대형 맛을 제가 눈앞에서 파일 시킵니다 이 부분은 다 없앱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진짜예요 진짜 이거 젠장 여기 네 맞네 베이제랑 스테인더 네 스테인더 택배 스테인더 매일 대형 대형 마리 아이야 할아버이 아무 artist이랑 변덴한 걸 autoston çek이네 otherapy Ja Strike σας 잠시 par 시간뿐 김DR почему 와우! 나 진짜 먹은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먹었어. 오 뭐야? 진짜? 입 벌려봐요. 먹었어 먹었어. 아이고 노 헤드. 와우! 헤드! 후유! 이렇게? 와우! 먼저 좀 섞을게요. 저만 섞으면 또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숫자 아무거나 하면 얘기해줘. 4요. 하나, 둘, 셋, 넷. 바꿀게 해줄게요. 바꿀게요. 바꿀 거예요? 네. 진짜 바꿀 거예요? 네, 5로 바꿀게요. 한 장 더. 그러면 여기 5장, 여기 5장 넣고 맛술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너무 잘하네. 숫자 4를 두 개로 나눠볼 텐데 마음대로 불러주세요. 3, 1로 합니다. 3, 1인가요? 네, 3, 1로 할게요. 3, 1. 하나, 둘, 셋. 여기 3장. 그러면 놀랍게도 짜기 맞는 카드 끝 짜자. 휴닝카이. 우리 막내 휴닝카이. 제 친구. 맞다, 감독님. 이번에 3을 두 개로 나눠주세요. 1, 2여. 한 장. 여기 2장 가겠습니다. 하나, 둘. 자, 과연. 감독님의 퇴근이 늦어질지. 다행히. 좋은 시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잘했어요. 나이스 올라오세요. 아우, 너무 잘했어요. 나이스 올라오세요. 아우, 너무 잘했어요. 나이스 올라오세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우, 너무 무서워. 잔인해. 아우, 역시 대 마법사. 아우, 몸 좀 풀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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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멋있다. 이게 카드를 한 장 한 장 모두 교차시키는 기술인데요. 넣어서 아까 했던 동작을 하는 이대로 나옵니다. 오우. 오우. 약간 맛보기로 그러면. 어. 약간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은. 깜짝 수겠습니다, 정말. 순간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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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아, 그거 기본이야? 원하실 때 스탑을 해주세요. 스탑! 네. 그 카드 보여주시고 확인해주세요. 네. 네. 저 말고 다. 아, 예.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확인. 가운데 잘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카드 다시 섞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니 님의 힘을 불렀어요. 저 혼자서는 사실 카드 찾기 힘들어요. 아, 기억할게요. 아무 카드나. 그냥 골라주세요. 이거, 이거 할 거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주라고? 네, 보이지 않고. 저는 지금 아직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봤어요. 직접 뽑아주시는 거죠? 네. 놀랍게도. 진짜 뽑아주는 거예요? 어, 파란트. 맞아. 그리고. 파란트 카드를. 물리고. 이번엔 세금을 좀 쓰겠습니다. 가운데 잘 넣고. 드륵 한번 해보면. 주위로 올라와요. 우와. 오, 파란트. 맞아. 그리고. 파란트 카드를. 이번엔 세금을 좀 쓰겠습니다. 네. 드륵 한번 해보면. 주위로 올라와요. 하나로 예루살되자. 그리고 다iliar.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오! 연준이형. 뭐가? 연준이형. 다하로 범종 맡겨 Griffith 오우. 연준이 형 사라졌어. 네. 좋습니다. 다 좋아하는 사진이, 다른 걸 보니까 정말 많은 편의상을 basket fala? 바로 공격을 바꿔주세요. 어? 이거 이걸로 한 거잖아. 좋은데? 뭐이? 다시 해봐!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에이 풀로 붙였지? 첫차 당연히. 뭔데! 1층, 2층, 3층, 4층 못 지나는 거. 이거 어떻게 했냐고! 나 너 손 줘봐. 야 근데 나 이거 해봐.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돼요? 다리를 어떻게 해? 나 이제 여기서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나 알죠? 해봐요. 나 해보라고? 집중하면 할 수 있어. 아니 성찬이 카메라. 자신있게 하는 게 있어. 아니 자신있게, 아니 자신이 자신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에이, 풀로 붙였지?